김주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키씨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건가요? 아 그 영상이나 이런데 꼭 댓글 중에 사이사이에 키 닮았다! 오! 오! 약간 눈빛이 있어! 좋은건데 안 좋은건데? 오! 일단 둘 다 피부가 너무 하니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두 분 다 있어요 옆모습이 엄청 닮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키? 시청자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실물 보면 장난이 아니세요 진짜 잘생겼다 진짜 멋있었어요 오늘 들어오면서 키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지금 또 앨범 준비한다고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여서 그래요 앨범 준비까지 또 우리 진주씨가 바라보면서 지금 약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 네 만족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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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절차가 만족스러워 오우야 턱이 살아있습니다 이야 지금 진주씨가 본인 턱을 또 만져보고 있고요 네 키를 보면서 본인 턱을 이렇게 아 진짜? 네 아니 외모 라이벌로 키를 선정을 하시고 아 이게 본인 턱을 아 저 표정이 너무 좋네요 자 반갑습니다